베트남의 카카오톡 잘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잘로를 검색을 하면 잘로를 검색을 하고 잘로 설치하기를 하면 어플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만 이제 알면 잘로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연결된 상황에서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코리아 한국 베트남어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나는 영문으로 잘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잘로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잘로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음 잘로에 음 누군가에게 음 음 여기에 잘로 공식 채널이 있는데 여기다 한번 해 볼게요 붙이기 그러면 이렇게 메세지가 갑니다 토이 코테 드슈 중 잘로 이런 식으로 잘로를 안하는 베트남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 아 내가 업무적으로 여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수 또는 뭐 차량 운전 또는 예를 들어서 예약을 했는데 리프셉션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매니저 여행사의 매니저 뭐 등등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즘에는 잘로를 어떻게 보통 바코드로도 잘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달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스피드보트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면 이 친구는 영어를 못해요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지금 베트남어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방문도 하고 만난 지는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서 그 리엠의 집도 방문하고 리엠의 어떤 서비스인 포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도 이 친구가 연결을 해서 줬는데 예를 들어서 위치를 내가 이 친구한테 준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자 여기 여기 어태치가 있을텐데 여기에 비트레 여기 지금 바다 캠프 위치가 나오고 그리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나 주팀 다이치 팀 위치는 내 잘로에서 하는 모양이네 여기 이런가 위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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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잘로에서 로케이션 보내는 법이 나오는데 잘로 로케이션 사용법 베이가 아니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